Hello everybody, this is G&Kwag. 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정입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I am doing. 현재 진행형이 뭘까요?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진이 딱 나와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막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뭐하고 있는 중이죠? 그는 현재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순간에 포착, 철칵! 그리고 인스타에 올리게 되는 거죠. 인스타에 올리는 것은 그 순간, instant를 포착해서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Bob is singing. Bob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순간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기도 합니다. I am teaching you. You are learning. And they are running. 지금 현재 막 뛰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그래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 지기도 한다. 이게 바로 현재 진행형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현재 진행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의 집중 포착,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 대한 묘사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기도 한다. 자, 그리고 말하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야 한다. 자, 왜냐하면 지금 바로 우리의 이 순간인 거예요. I am teaching you. And you are learning. 그런데 이 동작이 지속되고 있지 않는 거라면, 그러면 얘는 다시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순간을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작은 계속되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현재 진행형을 꼭 써야 한다. 라는 단서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단서들에는 now 가 있고요. right now. 바로 지금. 그리고 at the moment. 바로 이 순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들과 여러분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배워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I를 쓰니까 am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진행형일 때는 이렇게 비동사 뒤에 뭐가 올죠? 현재 분사 ing의 형태가 오게 됩니다. I am doing, I am working, I am going, I am staying. 이렇게 되는 거죠. 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얘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I am not doing, I am not working 이라고 있는 게 아니래요. I am not going, 나는 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합니다. I am not staying, 저는 머무를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I일 때는 am을 쓰게 되는 거고 나머지 he, she, it일 경우에는 is를 we, you, they일 경우에는 are를 써서 여러분이 비동사를 주어에 맞춰서 계속 변화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현재 진행형은 어떠한 단서와 함께 쓰인다고요? Now, right now, at the moment 우리는 두와 같은 부사들과 함께 결합이 되어서 현재 진행형이다, 바로 순간에 대한 포착이다 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OK? She is eating, 그녀는 먹고 있는 중입니다. She isn't reading, 그녀는 읽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언제요? Now. It's raining, 비가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The sun isn't shining. 태양이 빛을 지금 막 내려 찌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언제요? At the moment. 바로 이 순간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순간에 대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대한 묘사인 거죠. 그렇죠? OK.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래프 상으로 보면요. Now를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짠 하고 향하고 있거든요. 순간에 대한 포착인 거고 하나의 지점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m working, 저는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She is wearing a hat. 그녀는 모자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They are playing baseball. 그들은 야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순간, 그 지점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진행형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 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어떠한 표현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Build, cook, leave, stand, stay, swim, take, work 라는 동사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Hey, where's John? John 어디에 있니? He is in the kitchen. Hey, kitchen. 얘가 단서가 됩니다. 부엌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요리겠죠? He is cooking. He is cooking. OK? You blank on my food. 내 발을 밟고 계시는 중입니다. Oh, I'm sorry. 자, 그래서 밤달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Oh, you're standing on my food. You're standing on my food.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Look, somebody blank in the river. In the river. 얘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네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일까요?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이겠죠? Look, somebody is swimming in the river. Somebody is swimming in the river. OK? All right. 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모자를 쓴 여성분이 TV를 보고 있고요. 책은 지금 그냥 바닥 여기저기에 막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Seat on the floor. Seat on the floor. 얘를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바닥에 앉아 있는 중입니다. She's sitting on the floor. She's sitting on the floor. 그렇죠? 자, 그리고 read a book. Read a book. 라고 나와 있는데요. She isn't reading a book. She isn't reading a book. 이렇게 우리가 묘사를 해줘야 되겠죠. OK? All right. 자, 일상생활을 내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오늘의 표현. 첫 번째. 그럭그럭 잘 지내. 그럭그럭 잘 지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I'm doing okay. I'm doing okay. All right. 자, 그 다음. 나아지고 있어. 나아지고 있어. 아팠어요. 아팠다가 이제 좀 나아지고 있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m getting better. I'm getting better. 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진행형은 언제 쓰는 거라고요? 순간의 포착.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동작. 이거를 묘사할 때 우리는 현재 진행형 b plus ing를 쓴다. 라는 걸 오늘 한번 같이 배워봤습니다. You did a good job. I'll see you next time. Bye guys. Bye. Bye.